뭐 얘 왜 미치나? 그거 왜 안쓰냐? AI는 그 유데아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테라파울을 못쓰라고 마지막으로구나 마지막으로구나 이제 잡는거야? 전설을 볼까? 모르겠네요 저도 아 이럴거였으면 빨리 때리고 끝낼거야 마지막 아닌줄 알고 다 끝날거보네 개아직 드디어 타임머신을 그의 의지를 멈출 수 있었어 아 이렇게나 멋지게 그다니 기쁘구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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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외롭게 해서 미안했다 AI잖아 그다니... 에이아이한테 남기고 갔나봐 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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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랩 또 싸워야돼? 아 아까 싸웠잖아 왜 또 싸워 얘들이랑 같이 싸우는건가? 낙원 방원 프로그램 맞네 미라이도 이벤트전 같은거 뭐야 그러니까 이벤트 이러면 싸울 수가 없는데? 도망간다 내가 도망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도망간다 아까 가방에서 얻은거 쓰는건가? 아이템 얻은거 쓰는거 아니야? 아닌데? 그런거 없는데 미라이도를 꺼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봐봐 나 대 나의 대결이네 나 대 나의 대결이네 저거 완전체대야 얘들 응애고 나만 믿으라구 봐봐 나만 믿으라잖아 봐봐 나만 믿으라 jur as 봐봐 나만 믿음 샤드론 엔진? 미래기간을 가동했다? 라이트링 드라이브 파워잭 바이타입 버티기 테라버스트 내가 봤을 때 테라버스트 테라버스트 테라스트 중? 테라스트 중이 아닌데 파워잭 두 번째 데미니 졸란 것 같긴 한데 라이트링 드라이브 라이트링 드라이브 라이트링 드라이브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쎄 얘는 효과가 별로야 하는데 라이트링 드라이브 파워짐 말고 쓸 게 없잖아 테라 저거는 기술 써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이트링 드라이브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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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작별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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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전설의 포켓몬은 그냥 공짜로 주네요 그냥 사실상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안싸우고 그냥 공짜로 얻는건가봐 가자 가자 그러일까말이야 5 뭐지 왜 아무것도 안 뜨지 뭐야 모딩 중인 건가 설마 튕긴 거 아니지 아니네 꺼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노딩이 겁나 긴 거였네 꺼졌으면 진짜 또 유명한 빼빼 베벼 엔딩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